1. 왼쪽으로 4번 일턴 오른발 앞으로 4번 일턴 다시 왼쪽으로 2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4번 일턴 오른발 4번 일턴 동시에 왼발 4번 일턴 위부 스텝 왼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스텝 섹션 1 카운트 가겠습니다. 1 2 3 4 8 6 7 8 섹션 2 오른발 옆으로 사이드 락 밑 커버 크로스 왼쪽으로 4번 일턴 왼발 워 하시면서 오른발 포워드 슬립 트윙크 스텝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락 밑 커버 왼발 크로스 스텝 왼쪽으로 4번 일턴 하시면서 오른발 히치 오른발 워 런 런 스텝 왼발 오른발 하시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2번 일턴 왼발 히치 왼발 오른발 왼발 섹션 2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아 3 4 에 나 8 6 아 7 8 에 나 섹션 3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4 푸쉬 3번 1번 2번 3번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왼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오른쪽으로 피봇 2분의 1턴 다시 왼발 왼쪽 옆으로 톱푸쉬 3번 1번 2번 3번 트윙크 스텝 왼발 크로스 사이드 락 니 커버 섹션 3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에 나 8 6 7 8 에 나 섹션 4 왼쪽으로 8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워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 워 다시 왼쪽으로 8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워 왼발 워 아웃 왼발 오른발 백 하시면서 왼발 후 왼발 워 오른발 워 워 풀턴 하시고 2분의 1턴 오른쪽으로 2분의 1 왼발 백 다시 오른쪽으로 2분의 1 오른발 워 다시 오른쪽으로 2분의 2턴 왼발 백 섹션 4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에 나 8 6 7 8 에 나 처음부터 1 리스타트 다섯 번째 월에서 28 카운트 후에 12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있습니다 28 카운트 가겠습니다 섹션 1 1 2 3 4 8 6 7 8 에 나 섹션 2 1 2 3 4 에 나 8 6 7 에 나 섹션 3 1 2 3 4 에 나 5 6 7 8 나 섹션 4 1 2 3 4 에 나 리스타트 1 태그 한 번에 태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월 끝나고 12시 방향에서 4 카운트 태그 있습니다 오른발 뒤로 백나 리커버 왼쪽으로 2분의 1턴 오른발 백 다시 왼발 뒤로 백나 리커버 이번엔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왼발 백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아 3 4 아 1 감사합니다 2 4 7 8 8 9 10 11 11 11 12 12